실리콘밸리 IT 대기업들의 3분기 실적이 모두 호조를 보이면서 이들 기업의 주가가 큰 폭으로 뛰어올랐습니다. 구글의 모기업 알파벳은 올해 3분기 매출이 지난해보다 24%가 오른 277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. 주당 순이익도 9달러 57센트로 전문가 예상치 8달러 34센트를 상회했습니다. 아마존은 3분기 매출이 437억 4천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34%나 올랐다고 발표했습니다. 그 밖의 마이크로소프트도 245달러의 3분기 매출을 기록해 지난해 235억 달러를 넘어섰고 친메이커 인텔도 161억 달러의 3분기 매출을 기록해 전문가 예상치 157억 달러를 뛰어넘었습니다. 이 같은 기업들의 실적 호조로 구글 주가는 장외 거래에서 4%가량 올렸으며 아마존 주가는 7% 급등했습니다. 마이크로소프트 주가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데 이어 실적 발표 이후 장외 거래에서도 또다시 3%가 올랐습니다. 3분기 tea 9시